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권위적이신 거예요 좋습니다. 주어진 미션이고 저희가 끝났어요. 금엔정은 부족하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진짜 팀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 팀이 우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벨기가 1 1 1 2 2 3 1 지금 도랑이 형님은 그렇게 아니 싼 거 있어 다섯 동시에 그런 거 있다 이제 있어 있어 아 그걸 갖잖아 단무지도 잘라는 거 비싸니까 통 단무지 있잖아요 그렇지 그걸 다 썰면 되니까 형 근데 이거는 너무 지금 안 되는 거 같아 아 30만원 정도 나고 얼마나 내놔 형 나 그때 첫날 기억해 주시옵소 나 가만히 가서 낼 수 있어 우리 가만히 서 있을 때 가파라는 거 알지 가만히 서 있을 때 가파라는 거 알지 응? 역시 시원하게 해서 조금씩 따로 주고 조금씩 따로 해주세요 맛있게 해주겠어 순영아 우와 야 손을 짧게 줘야 돼 예상치기 때려? 어 근데 저희가 잘하는 게 많아 니가 열 수 있어 예상치기 때려 네 오케이 1,000원 70개 정도 2,000원 60개 김치는 김치는 있잖아 그 일단 넣어둬 모자로. 10,000원 1,000원 1,000원 3,000원 3,000원 이리 ability 잠시만 잠깐만 8만원 아니, 8만원 2만원 5만원 5만원 2만원 이 때 май이 6시 스태프 히트 감사합니다.